기어타임즈 네, 4페로를 얹은 쉑터입니다. 네, 누리끼리 합니다. 뭐랄 거야, 진짜. 네, 퍼즈비티비 고품격학기 워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여기를 건너가 지금 힘들어요. 뭐, 어쩐다고? 뭐라고? 누리끼리 한 기타.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자, 그래서 누리끼리 한 기타 오늘 같이 해볼 건데요. 호페로가 올라간 쉑터. 네, 누리끼리 한 기타. 지금까지 우리가 쉑터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쉑터의 전설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훑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쉑터의 전설이 아니라 은총이의 전설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은총씨가 워낙에 표현을 잘해줘서 쉑터의 포텐을 우리가 끝까지 알게 된 것도 분명히 있어요, 작년에. 얘가 100점이라면 은총씨가 한 120점을 한 것 같아요. 네, 은총씨가 진짜 역할을 크게 해줬죠. 이 쉑터가 좋은 기타로 우리한테 인지가 되는데 이 정도까지 얘기했으면 하나 주지 않을까? 쉑터 관계자 여러분, 연락 주십시오. 네, 생계형 엔도서 김은총입니다. 쉑터가 걸어온 행보를 살펴볼게요. SD2 24 AL 모델, 여기가 159만원에서부터 시작했죠. 이게 선생님이 진격의 쉑터, 은총씨 지갑을 열어라, 저는 열겠습니다. 이렇게 10, 10, 10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SD2 AL의 로즈우드 모델, 이게 메이플 로즈우드였죠. 오늘 이제 포페로까지 할 건데 이게 선생님이 마샬로 진격, 은총씨는 휘뚜루마뚜루 최고 갑질, 지갑을 열고 계세요. 제가 그래서 10, 10, 10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병호 1 스탠다드, 메이플이 이게 10, 10, 9가 나왔어요. BH가 벤틀리와 할리 데이비스네 콜라보 이렇게 주셨고, 은총씨는 빈티지 밖에 없다면 좋은 대안이다 이렇게 주셨고, 저는 병호 스탠다드 24 이렇게 드렸었고, BH1 스탠다드 로즈우드 같은 경우에는 10, 10, 9.5 해서 와서 직접 보시면 기절하실 겁니다. 학생들이여, 엄카를 써라. 뭐 병호 24 버라이어티면 난리가 났죠, 한전평도. 네, 그 다음에 이제 NV 모델이 나왔어요. NV 모델 나오면서 선생님 핏가드 없는 게 훨씬 예쁩니다. 왼총씨는 여전히 놀라운 가격과 사운드. 저는 얘네 보기 전에 미리 사서 다행이다 해서 10, 10, 9.5 나왔고요. 그 다음에 NV 로즈우드 모델이 이름이 다르지 성능은 다르지 않습니다. 쉑터로 승부 보시죠. 저는 험싱 밸런스의 끝판에서 10, 10, 10. 또 10, 10. 네, 거의 뭐 9.5m를 내려가는 일이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디럭스 모델들이 나왔을 때 가격이 100만원이나 뛰었으니까 얘네는 이제 가성비가 분명히 떨어질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진짜 충격적인 건 뭐냐면은 이 디럭스 시리즈 나왔잖아. 이게 245만원이거든요. 이 디럭스 시리즈는 와 진짜 충격적이다. 디럭스 시리즈는 6개가 전부 다 10, 10, 10을 받았어요. 올 만점. 디럭스 올 만점을 받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SD 디럭스 메이플 모델이 퍼플레인 은총씨는 앤더슨, 쉑터 디럭스 이렇게 해주셨고 앤더슨을 살 거 아니면 쉑터 디럭스를 사라 이렇게 하고 저는 아재보다 위 체급이라서 할배다 이렇게 해드렸었고 10, 10, 10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SD의 로즈우드 모델이 시연을 감상하기는 처음이다. 은총씨는 앤더슨 아니다. 쉑터다. 저는 큰 할아버지 그래서 10, 10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NV 디럭스 모델이 선생님은 시연 감상은 두 번째다. 이거 한줄평만 봐도 웃기네요. 은총씨는 빈티지한 맛까지 크... 할아버지 귀농하셨네. 그래서 10, 10, 10을 또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거 로즈우드 모델이 우리가 시연한 소리가 난다면 그 믹싱은 성공한 것입니다. 아 맞네. 선생님이 주셨고요. 은총씨는 쉑터 한 번도 안 산 사람 있어도 한 번만 산 사람은 없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노벨존을 잇는 또 하나의 베스트 믹스 해갖고 이게 그때 픽업 컨트롤이 슈퍼락2프로랑 몬스터 뭐 뭐 맞아요. 이렇게 나왔거든요. 슈몬슈 해서 10, 10, 10 나왔고 그 다음에 또 이거 은총씨가 어마어마한 그 또 유행어를 만들었죠. SD 디럭스 요거 ASVTR 요 모델 메이폴모델에서 은총씨가 사장님이 곧 추가로 오다를 때리실 것 같습니다. 이래갖고 오다를 때려네. 네. 사람들이 이제 저기 뭐 뭐라 그랬지? 전... 뭐 열도 재패 오다 노부나가 에디션이라 그랬던 거 하하하하하하 네. 오다를 때리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하이엔드 세션 기타의 원형에 가까운 기타에서 10, 10, 10. 그 다음에 뭐 다 10점이야. 네. 그 다음 10, 10, 10. 2019 탑기어 예상 쉑터를 갖는 순간 당신은 부자. 자 이렇게 해서 쉑터가 지금까지 걸어온 이 10개의 행보를 쭉 살펴봤는데 10개 중에 거의 7개에 해당하는 기어들이 10, 10, 10 만점이라는 거는 이거는 그 어떤 브랜드도 한 적이 없는 정말 대단한 금저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SD 말고 오늘은 BH와 다음 시간에 이제 SD를 할 건데 요게 이제 메이플, 포페로 메이플과 로즈우드 지판으로만 하다가 이번엔 드디어 포페로를 하면서 뭐 거의 이것도 만점에 가까운 점수들이 나올 거라고 예측은 해 봅니다만 과연 사운드적으로 저희가 다른 어떤 평가나 이런 것들을 드릴 수 있을지 그 포인트에 주목을 해서 여러분들도 메이플, 로즈우드, 포페로를 잘 사운드 비교하신다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165만원에 할인가를 가지고 있고요 메이드 인 재팬 전장 99cm 무게는 3.65kg 두께는 45 플러스 2 좀 두툼하게 나와있죠 45의 기본 두께에 2mm 피까도 올라가 있습니다 12프레 뚜뚤레는 75mm 그리고 바디가 애쉬 바디입니다 애쉬 무늬가 쫙 보이죠 니리끼리 하고요 넷의 메이플 그리고 헤드머신의 고토 헤드머신이 올라가 있습니다 앞쪽으로 돌아서 락킹 헤드머신 딱 보고 계시고 헤드매칭의 디자인을 완전히 매칭은 아니고요 여기는 니리끼리 여기는 주황색이 밝은 오렌지색 느낌이 나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은 648mm 24프레까지 있고 그리고 픽업은 역시 슈웩터의 몬스터톤 몬스터톤 픽업이 넥과 미들에 장착이 되어 있고 브릿지에 슈웩터의 슈퍼락제이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이거는 슈몬슈가 아니고 몸몬슈 몸몬슈 픽업 세트가 되겠습니다 뭘 몬건가요? 오늘 하루종일 같이 계신다고요? 아 그러네요 하루종일 같이 있네 컨트롤은 원볼륨 원톤 코일 스플릿이 가능하고요 윌킨슨 VG300 브릿지가 올라가 있습니다 자 바로 사운드 쭉 모니터 해볼게요 네 팬더구요 네 이제 놀랍지도 않아요 네 힘이 굉장히 좋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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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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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샬 음 음 어어어어 아 아 어우 펜더에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좋습니다 마샬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세션 맨 톤 하나 만들어주시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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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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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고 그냥 활용도가 높은게 아니고 그 하나하나의 톤이 그냥 다 좀 좋고 좀 이게 그 무게감이 있잖아요 확실히 존재감이 있고 그런 좀 쫄깃한 확실히 톤으로써 그냥 딱 들었을 때 아 좋다 라고 할만한 그런 느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셰터를 좋아했던 것 같은데 특히 이번 포페로 모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었던 그 메이플 로즈우드보다도 오히려 무게감이 조금 더 많아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조금 존재감도 좀 커지고 그래서 약간은 예전 그런 그 예전에 있었던 메이플과 로즈우드가 앤더슨 쪽의 성향에 가까웠다면 세션 기타와 이제 비교를 했을 때 그런 하이엔드 기타들과 비교를 했을 때 지금은 거기에 조금 진한 그런 좀 제임스 타일러의 감성 같은게 밑단에 조금 오히려 약간 그래서 예전에 그런 깔끔한 느낌을 좋아하셨던 분들은 메이플이나 로즈우드 쪽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조금 무게감이나 진득한 그런 존재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나온 포페로가 상당히 마음에 드실 것 같아요 뭐든 처음 사면 망하는 거구요? 기다리시면은 셰터에서 기타 공짜로 주는 날이 분명히 오지 않을까? 계속 기다려야 돼요 뭐든 미리 사면 망하네요 아 근데 이번에 이 포페로는 분명히 기존 모델들과 조금 선택지가 다른 선택지를 부여하는 게 있어가지고 취향을 좀 탈 것 같습니다 자 요것도 은총씨의 멋진 시연으로 마무리 사운드 모니터까지 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요것도 은총씨의 멋진 시연으로 마무리 사운드 모니터에서 기타 공짜로 주는 날이 많아요 야기의 멋진 시연으로 마무리 사운드 모니터에서 기타 공짜로 주는 날입니다 자 요것도 은총씨의 멋진 시연으로 손이 많아요 자막으로 심고 현상의 마무리 사운드 모니터에서 기타 공짜로 주는 날이 있습니다 빠르다 év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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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쓸데없으면서도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아서 약간 기타와 일맥상통하는 한줄표 생당님이 또 이런 한줄표 영주시니까 굉장히 위험해 보이네요. 네 그리고 일랑님 가끔 이런 시타로 연주한 듯한 인트로의 곡들을 들을 때마다 호기심이 생겼는데 시타가 접근하기 쉬운 악기가 아니어서 뭔가 상상 속의 악기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기타처럼 연주할 수 있는 시타라니 분명히 이게 필요하신 분이 계실 것 같네요. 한줄표영 음악 세계관을 확장시켜줄 인도여행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생당 일랑님 두 분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부터 한줄표영 드릴게요. 이게 쉑터가 처음에 우리 처음에 나왔을 때는 저는 이렇게 수줍어 했거든요. 네. 과연 내가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일인데 이게 하도 좋고 뭐 6개 연속 만점 받고다 보니까 내가 좀 한줄표영 드리겠습니다. 오만방자합니다. 오만방자합니다. 알겠습니다. 나 이쁘지 뭐 이러고 댕기는 것 같아요. 역시 한줄표영 드리겠습니다. 쌀은 누룽지도 맛있습니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누룽지도 맛있습니다. 뭔 소리인지 알겠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쌀이 좋으면 그걸로 밥을 하든 죽을 끓이든 누룽지를 하든 다 맛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목재가 뭐 메이플이든 로즈든 포페로든 상관없이 뭐 어떤 조리방법이라도 다 맛있는 쌀이다. 그게 쉑터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석을 잘해주시죠. 아 오늘 은총이랑 하루종일 있어야 되는데 진짜 큰일났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이제 포페로 쉑터 이렇게 해서 일하는 기타 포터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병호 스탠다드 24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성덕입니다. 성덕 SD. 자 점수 어떻게 나올까? 기대가 되네요. 이거 어떻게 줄까? 뭐 기존에 주시던 것처럼 잘 주시면 됩니다. 잘할까요? 네. 친놈 되지? 네. 점수 몇 대면? 10. 19.5 그렇습니다. 거의 또 만점에 가까운 점수가 나왔어요. 자 과연 다음 시간에 SD 모델. 결국에는 제가 사갔던 건 SD의 플루이드 로즈였고요. 네 은총씨가 사가셨던 거는 MV였나요? MV 하나 사봤고요. 네 MV 하나 사봤고요. 그리고 디럭스 VTR. 그죠? 디럭스까지. 하나 주세요 좀. 그렇게 많이 샀어요? 거의 이거는 뭐 하나 주셔야 되겠네요 진짜. 두 개 사가셨죠. 이거는 하나 줘도 되겠다 포페로. 네 포페로. 다음 시간에 SD 모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은총씨 마무리해주세요. 아 그리고 우리 10.19.5가 나왔기 때문에 일어나야 됩니다. 가겠어요. 생각도 안 하고 있었죠 이거? 생각도 안 하고 있었네. 아 이. 마침 이게 있어요? 네. 셰프트 할 때 이거 갖다 놔야 돼? 네. 아. 네. 그러니까 이거지.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일이 됩니다. 큐어 타임! 야 준비하라고. 힘들다 이거. 어우.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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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